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늘 생명양식은 욕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에서는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에 대해 진술했고 30장에서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행에 대해 진술했던 욕은 31장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다시 주장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학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욕이 참으로 의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욕은 이성을 음력을 품고 보지 않기로 스스로 굳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가늠을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실제로 가늠을 행하는 것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법률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맞는 해석입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도의 윤리는 세상의 법률조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속 의도까지 깨끗할 때 참으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조가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조가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가늠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 의도까지도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기준을 통과하고 의롭다 여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분 이성을 음욕을 품고 보지 않기로 스스로 굳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분 성적 욕망을 피하는 일에서 순결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데 더해 속임수나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릿지에 뽑히기를 바라노라 욕의 이런 고백을 듣고 있으면 욕이 딴 세상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욕을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지만 이런 욕도 온전히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도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죄 용서받기를 광고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거의 온전한 의인으로 보이는 욕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율법에 이 절대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던 욕과 비교한다면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욕조차도 자신의 의로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거저 통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해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욕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불경건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우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